나 고르려면 어떡하지? 오지 마! 쉽지 않다 두 분 없을까? 어? 뭐야? 위를 찾아본다고? 뭐야? 누구 있어? 여자분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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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다 가운데? 어? 우와! 우와! 진짜 너무 멋있다 남자 뽑았어 왜? 이유가 뭐야? 왜? 다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왕 싸우러 온 거 무조건 나는 남자랑 강한 사람이랑 한번 싸워보자 생각했어요 다들 안 될 거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무조건 제가 이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여기서 견딜 수 있겠다 나 여기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확 왔어요 이기면 진짜 대박이다 파이팅! 파이팅! 좋아! 바로 볼 잡고 누우시더라고요 그분의 작전을 먼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공 보자마자 뛰쳐나갔는데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 해보자 꽉 잡았다 아, 콤 나온다 둘 다 파이팅! 굴린다 우리 안 돼! 버텨! 버텨! 버텨야 돼! 버텨야 돼! 힘 차이가 왜 나가지고 우울해, 우울해! 역시 주의수 할 줄 아네 기본적으로 주의수 줄 알아 손 잡았어, 손목 잡았어 여자라고 해서 안 봐줘 쇠게 안 돼 우와! 거칠어, 거칠어 대보이트만! 대보이트만! 돌아둬야 돼, 바닥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이거 쉽지 않겠는데 아, 그래 진짜 그냥 시작된다고 생각하자 복만 잡고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좋아!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도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체격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버티기가 쉽지 않아 이분은 이제 무조건 그걸 볼 잡고 못 없게 하시는 게 작전이구나 어떻게 이 작전에 대해서 내가 카운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죠 1분, 1분, 1분! 아무리 실력과 기술이 있지만 제가 사이즈는 그래도 크니까 하체 진짜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유리아, 좀만 참아! 어떻게 버트냐? 아, 이 X가 힘들 것 같아 진짜 안 빠르다, 진짜 안 빠르다 저는 항상 레슬러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여기서 버티는 거는 그래도 자신 있다 정신력으로 끝까지 해봐야죠 뒤집히면 안 돼! 안 뒤집혀야 돼, 안 뒤집혀야 돼 버텨, 버텨! 얼마 안 남았어!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뺏어야 돼 20초!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안 돼, 안 돼! 버텨, 일어나야 돼 와... 이거는 내가 이기고 싶다 나의 첫 도전이니까 아...! 멋져, 멋져, 멋져! 나왔어, 멋져, 멋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